확실히 일에 집중할 때 좋은 표정이 나오네. 오늘의 일용화 양식이야. 아, 내 시선은 너무 의식하지 말고. 귀염둥이는 자연스러울 때가 더 멋있어. 길 잃은 어린 양들이냐? 다음 재물은 누가 될까? 시작할까? 히히... 개생양답게 얀증까. 니 죽음은 같이 있을거야. 내 시선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? 내 시선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? 이럴 수가. 넬슨? 아, 그 순진한 자매님. 성황청보다 우리랑 상성이 더 잘 맞는 것 같더라. 원래 백지일수록 다른 색이 물들기 쉽잖아. 본인이 들으면 많이 화내려나?